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규제를 완화해서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밑그림도 나왔습니다. 다만 부자 감세 논란과 세수 감소 법 개정을 위한 야당의 협조가 관건입니다. 서주연 기자입니다. 지난해 기준 법인세 최고 세율을 내는 기업은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100여 곳입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해 13조 4,444억 원의 법인세를 냈는데 이번에 낮아진 세율을 적용하면 약 11조 8,310억 원으로 1조 6천억 원가량 적어집니다. 정부는 감세 혜택이 대기업에 쏠리지 않도록 하위 과세 구간을 조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당장은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세수가 늘 거란 게 정부 입장입니다.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하면 결국 이것이 우리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또 이것의 기초에서 세수 기반이 확대된다. 다만 세수는 곧바로 줄지만 정부의 기대 효과처럼 투자와 일자리는 생각보다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세율을 낮춰줘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좀 많아지기 때문에 세금 총액은 늘어난다는 게 정부 주장인데 경기가 좋을 때 얘기고 금년 그리고 내년 초 정도까지는 정부가 기대했던 세수 증가 부분은 좀 기대만큼 안 나올 것 같아요. 국내 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아예 과세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해외 자회사의 배당금을 국내 모기업 소득에 산입해 법인세를 물린 뒤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공제해줬습니다. 이중 과세라는 기업 의견을 수용해 국제 기준에 맞춰 개편한 겁니다. 가업 승계 활성화를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추면 상속세 납부를 유예해주기로도 했습니다. 사전 가업 승계 증여세 특례제도 매출액 기준을 4천억 원에서 1조 원으로 상향하고 사후 관리 기간도 7년에서 5년으로 줄였습니다. 대상에 포함되기 쉽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수용했습니다. SBS 비즈 서주연입니다.